김정은 원수님 콜비 관리와 경영 활동에서 나서는 노동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, 기술자들이 기술 실무 수순과 기능을 그것에 풀어올려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오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또 인민들이 어디서나 찾고 인민들이 허평을 받는 제품을 편히 생산해서 군미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답게 하는 데 좋고 이바지하겠습니다